첫 번째 제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L 브랜드의 LED 마스크입니다. 촘촘히 막힌 120개의 LED 센서로 하루에 단 9분만 투자해도 화사하고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는데요. 자자한 명성만큼 가격대가 좀 있긴 합니다. 정가는 무려 70만원 후방대입니다. 하지만! 하지만! 열어봤습니다. 깜짝이야.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 오늘은 면세템 특집이잖아요. 면세점에서만 약 60만원대의 면세가로 한 번. 적립금과 쿠폰으로 또 한 번, 절반 가까이 할인이 가능한 최고의 할인들입니다. 40만원 후반대. 40만원 후반대. 이게 저도 이거 있는데 써봤어요? 진짜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좋아지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뒤에 보니까 사실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뒤에 고글을 쓰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수경처럼 일단 이제 고무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아주 부드러운 고무가. 그래서 눈에는 자극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를 하고 나면 또 메이크업이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샵 가면은 많은 신부님들이 이걸 쓰고 아 진짜요? 많은 신부님들이 이러고 있는데 아까 좀 예전에 유명한 DJ 중에 다프트 펑크라고 있어요. 와 알아요 자프트 펑크. 앞에 보여요? 눈이 보여요. 앞에 눈이 보여요. 아 진짜요? 어 보여요. 어 좋은데? 근데 눈이 선글라스 낀 것처럼 아주 앞에 잘 보여요. 너무 신기하다. 아니 그리고 면세점 이용 팁 중 하나가 이렇게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율이 더 높대요. 갑자기 미래야 미래. 왜 그러니까요. 갑자기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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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방송 안 오세요 방송? 우와 우와 우와. 다프트 펑크만트 해. 오 대박.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서 TV보고 되게 심심하지는 않겠다. 야 근데 이거는 앉아서는 못하겠다 되게 무겁네.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. 약간 누워야 되네 이거는. 근데 약간 좀 커가지고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캐리어에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? 그냥 밖에서 샀을 때는 너무 비싼데 이제 면세점에서 이만큼의 할인을 해준다는 게 좀 혹한데 많이. 이 제품을 살 거면 사실 진짜 면세에서 사는 게 맞는 거죠. 이 중에서 저는 제일 혹하는 건 이거다. 아, 나 죽겠네. 그러니까 기기가 나오면 이게 어려워져요.